What's matter? He inquired calmly. 조용히 물어보았다. 무슨 일이죠? Did we run out of gas? 가스가 떨어졌나요? Look, 보시오. Half a dozen fingers pointed at the amputated wheel. 대여섯 개의 손가락이 가리켰다. 지금 이 dozen, half a dozen 이런 게 반복되는 것도 좀 재미가 있어요. Amputated는 amputated 하면 사지를 절단하다는 말이고요. 절단된 바퀴를 가리켰다. He stared at it. 그러니까 이게 half a dozen fingers 세트로 다 똑같이 한다고. 옆에서 이제 여섯 명, 대여섯 명의 운전기사가 있었다. 그러면 운전기사가 일제히 착 손가락을 가리키는 장면으로 보면 더 웃기겠습니다. He stared at it. 그는 노려보았다. 응시하였다. from a 잠깐 동안. and then looked over. 그리고 하늘을 보았다. 바퀴를 가리켰는데 바퀴를 보다가 하늘을 이렇게 봐요. As though he suspected that he had dropped from the sky. 그 바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. 하늘에서 떨어졌나? He came up. Someone explained. 그게 빠졌어요. 누군가 설명을 했다. He nodded. 고개를 끄덕였다. At first, I didn't notice. We stopped. 처음에 나는 우리가 멈췄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. a pause. 잠깐 휴지. Then, taking a long breath and straightening his shoulders. 잠깐 긴 숨을 쉬더니, 그 다음에 어깨를 펴더니, he remarked in a determined voice. 확호부동한 목소리로 말하였다. Wonder if you tell me where there's a gasoline station. 말투들이 약간 다 짤배기 소리들을 합니다.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을지요? 이렇게 말합니다. 갑자기 지금 가스 떨어진 것도 아닌데, 주유소는 왜 찾나? They wonder if입니다. Wonder if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you tell me.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언모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적어도, at least a dozen man, some of them, little better of than he was, explained to him that 적어도 연아문명의 사람들이, 그러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면 옆에 있는 선약대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거나 뭘 가리키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러는 겁니다. 적어도 연아문명의 사람이, 그들 중 어떤 사람은 그보다도, 지금 이 그는 누구냐면 사고 차량에서 나온 사람이란 말이죠. Better of 하면 낫다는 말인데, 상황이 더 낫다는 말인데, little better of예요. 거의 더 나을 바가 없어요. 이거는 술 먹어서 취했건 먹은 간에 꼬락선이가 이 사고 차량에서 나온 운전자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니까, 주변의 풍경 짐작하시겠죠. 이런 사람들이 explain to him, 그에게 설명하였다. 데디아라고 휠 and car, 바퀴와 자동차가 were no longer, 더 이상 joined by any physical bone. 어떤 물리적인 연결고리에 의해서 joined,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. 라고 설명하였다. 네, 굉장한 설명입니다. 물리적인 연결로 결합되어 있지 못하다. 바퀴가 빠졌다는 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.